잠깐만요 영지씨 어떻게 된 거예요?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범님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어떻게 이 감사함을 표현해야 될지 제가 재작년에 제가 말이 너무 꼬인데 사실은 제가 재범님이랑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떨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재범님 너무 좋아했거든요 잠시만요 정신 좀 빨릴게요 어쨌든 재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네요 네 이제 7년이 지나서 7,8년 가까이 지나서 제 친구들한테 좋아하라는 곡을 영업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오게 돼가지고 지금 너무 영광스럽고요 지금 제가 똑바로 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괜찮아요 재범님 이제 나가주셔도 돼요 저 쫓겨내는 거예요? 아니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영지씨가 이제 두 번이나 도와줬으니까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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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노래도 좋고 재범님 건강하시고 영지씨 영지씨 왜 저는 진짜 영지씨가 엄청 큰 애가 있는 게 아니잖아 아 아니에요 되게 뭔가 헛설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잖아 그게 되게 좋다고 그래서 응원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재범님 재범님 은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80까지만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살까지만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재범님 그 소미더머니 30 나갈게요 소미더머니 30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소미더머니 30까지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범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발매 발매 축하드리고 여러분 낮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범님 장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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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